동방정교회 최고의 성지, 오스트로그 사원이다. 도니 오스트로그는 아래에 있는 오스트로그라는 뜻이다. 교회를 장식하고 있는 정교회의 성화는 우상배척의 교리를 따르는 동시에 그를 모르는 민중을 위한 포교의 수단으로도 활용됐다고 한다. 하느님의 빛과 영광을 보여주는 후광이 이곳에선 유난히 선명한 듯하다. 위에 있는 사원이라는 뜻의 고르니 오스트로그는 제1사원으로도 불린다. 연간 100만 명이 찾는다는 이 사원은 1665년에 건설됐다. 가파른 절벽을 깎아 만든 교회와 그 교회의 수수함이 또한 인상적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정교회신자인 몬테네그로 사람들에게 오스트로그는 사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스트로그 사원은 수많은 신화와 기적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원을 세운 바실리의 성인은 청렴한 생활과 치유의 능력으로 알려져 있어 신자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다. 신자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다. 성공의 기원이 아닌 영혼의 휴식. 몬테네그로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곧 생활이다. 시각의 고민을 나눠라.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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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그러니까 지금 사원을 세운 바싸를 사원으로